우리 같이 홀려볼까요? 아흥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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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검과 심장은 대마시아의 것이다 대마시아 힘을 발휘한 시간이군 지옥의 불길도 죽음의 시면도 이 몸을 넘볼 수는 없다 내가 돌아왔다 나라 니키슈 파도가 무엇이 꼴진 나한테 달렸죠 웅덩이에 사는 하급 괴물 주제에 나의 형제여 선한 니 모습은 분노와 함께 죄가 되었구나 레넥토는 죽은지 오래 넌 환영에 불과하다 물이 깊으니 조심해 혼자 남았구나 정말 기분이 좋아 킬도 많이 먹어 마치 라이언이 날 만들었을 때 같은 기분이야 야생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주지 오직 나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새로운 탈이 떠오르고 있다 드레이븐의 리그에 오신 걸 환영한다 태제양이 한 발 앞서가는 거다 한 번 신나게 쳐볼까 알았다 그래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수완터님 어디 한 번 길을 밝혀보죠 자 한 번 붙어보자고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죽는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랭가야 정글 말리고 여긴 무슨 일이니 랭가는 갓 스트리머가 있어 어 그게 무슨 스트리머니 개 개 개 개봉어 야 이 생일 한두 발 정도로 끝내주지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다 냉기가 느껴지는군 맞다 보라색 만났어 어 이세 금방 가요 깽깽이 말로 갈까요 검은 창밀은 다시 피어날 겁니다 폐일을 위해 세금을 받쳐라 세금을 버틸 수 없을걸 주사의 매력에 빠져보실지 하하하하 미친 왜 이따구로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 이 종말이 기다린다 불가피하근 눈 진다 엄청난 고통을 선사해 주겠어 문도 치킨 먹을 줄 안다 행운은 멍청이를 싫어하는 법이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스포츠 웃는건데 똑같잖아 이거 음 전원주 나왔구요 모 티끼타 그타 음...뭐... 키타 키타 주의 지은 자 고통 맛을 지어다 내가 너였다면 너에게 어떤 자위도 없었을 거라건만 알아둬 해체하여 지식을 습득한다 내가 가는 길은 폭풍가 인다 가장 듬직한 심장이 되어드리지 세상을 물들 준비는 되었나? 그냥 빛빛으로 물들 것이다 뭐 연습했는데? 블리츠 크랭크요 기계일 줄 알았어 아 그래 들어줄게 아 아 너 기름 샌다 아 아 이에요 나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안되더군요 영웅이라뇨? 전 그저 망치르던 요들일 뿐이에요 휴식은 선자를 위한 것이다 아 마술 하나 보여줄까? 와이 소 시리에스 도망쳐봤어 소용없다 한놈도 살려주지 않는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고통 밖에 두지는 않아요 훌륭한 판단의 표본으로 빛이 그렇게 빠르다면 왜 한번도 닌자를 따라주지 못하는거지? 내 꼬리에 걸리면 곱게 죽진 못하지 한잔 하겠나? 섞어 섞어 돌리고 섞어 우리 같이 홀려볼까요? 비밀 얘기해줄래요? 잘 못 믿는거에요? 구미호를 꼬시려면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겠죠? 이번에는 아리입니다 아리? 네 안들으면 안될까 그 아리는? 그래요 열심히 연습했는데 마음의 준비좀 할게 그러면 네 오케이 들어오도록 해 오케이 우리 같이 홀려볼까요? 비밀 얘기해줄래요? 어때요 뭘 어때요? 야 니가 느끼해 어떤데 아이 더러워 완벽했는데 흠 아이 더러워 완벽했는데 어? 완벽했다고? 음 오케이 이정도면 치킨 줄만하다 그죠? 미쳤구만 그놈에 치킨은 날 선택해줄줄을 정말 몰랐어 당연하지 내가 좋아하는 색은 봄 봄빛이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균형이 이끄는대로 이 전투가 나의 걸작품이 될 것이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흠 흠 흠 흠 너어 타는 냄새나 넌 어떤 동물 좋아해? 콩돌이 흠 흠 흠 펄 제가 내리네 내 날개를 타고 죽음은 바람과 같지 늘 내 곁에 있으니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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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신음소리 야소 사망소리라고요? 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러게 내가 최고가 되겠어 당신의 적을 죽이겠어요 재미있겠네요 두려워 마라 니 시체는 잘 써주마 니 놈 따위는 우리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 영원한 삶 그 없는 혹은 비밀인 내다 도망쳐라 제컴이 당신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지도 따위는 필요 없어 내 의지로 여기서 끝을 보겠노라 댄스 파티에 내가 빠질 순 없지 딱 봐도 잘 싸우게 생기지 않았어 여기도 내꺼 저기도 내꺼 바람의 힘을 마음껏 보이세요 돌풍이여 내 명을 따르라 바람의 힘을 마음껏 느끼세요 닥치세요 도망쳐 시험을 내면 숨막히게 해드리죠 내가 상대하지 보이지 않는 검이 가장 무서운 거 난 해방될 것이다 나는 더 나은 미를 위해 싸운다 뭐래니 이거 완전 안전하거든 폭탄 좋아 니놈들 다 좋아 터질게 말이야 나아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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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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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살이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붉은 여명이 피어나는 꽃처럼 그래야 할 줄 알고 있었소 세계 정말 원한다고 좋아 항상 정신을 집중하세요 고통, 희열,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다 도약 준비 완료 녹사스를 위해 피는 도망치면 내가 찌르는 걸 못 보자니 따분하게 사느니 죽는 게 너 배신자에겐 죽음뿐 저 이번에 코구모입니다 코구모? 빠바바바바 이거 하려고 하는 거가? 이거 하는 거야? 어떻게 알았지? 어떻게 알았어요? 나 마이크 코구모에서 맨날 아닌데? 아니 뭔가 예상이 돼서 코구모 할 거 그거밖에 없거든 그거 프르르르르 이런 거 밖에 없고 오케이 해보세요 네 아아 오케이 좋습니다 야 효과로 웃기려 하지 말라고 뭐 뭐하는 거야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얌생이를 자꾸 니가 하려고 하네 자꾸 어쩌게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효과를 넣어야 된다고 오케이 해봐 오케이 야 꺼져 야 꺼져 아이 말해버리면 어떡해 오 아니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코구모는 조용히 해 다른 걸 꺼볼 거야 오케이 나 클레드 안 해봐가지고 스칼이 이런 소리 내는지 모르겠어 함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보석 보석은 정말이지 너무 멋져요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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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죠 오 파루스 바지를 안 입은 건가? 칼에 살고 칼에 살고 칼에 죽는 딸 왕이든 폭군이든 마음대로 불러라 강물은 망자의 이름까지 기억해 주진 않으니까 피부관리 좀 하시지 그랬어 쭈그럭 마귀할 맘 음 맛있어 트롤 한판 해볼까 일단 한번 쏘고 나면 또 쏘고 싶을 거예요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가드 한장 골라봐 흐흐흐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헛 둘 셋 넷 주인님의 뜻대로 발칙한 것들 음 생선 문제 내가 혼내줄게 무서운 상어가 먹이를 노린다 상어다 저 연습해 왔어요 성의가 없잖아 이번에 너무 뭔데 아니에요 이번에 진짜 완벽해요 제일 똑같았어요 어 뭔데 일단 참고 영상 좀 보고 오시고요 정확히는 퀴즈인데 페이커피지에요 페이커피지 페이커피지 네 한 10초 한 9초 8초 한 10초 한 10초 한 10초 한 10초 한 10초 밥 먹자 저태형, 이번에 열심히 해왔다고요. 어? 이번에 좀 열심히 했다고요. 오케이.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. 그림자 군도의 위력을 똑똑히 봐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